어클스틱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클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력의 어클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네 뒤에 있다고 하하하하 조심하라고 되게 잘 보이거든? 하하하하 내가 덩치가 크지? 하하하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많죠 뭐 정이라던가 아 그런 거? 공기라던가 하하하하 내가 너에 대한... 이라던가 하하하하 빡침?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거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뭐... 뭐랄까 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가요? 이렇게 엮어야 되는 건가요? 뭔가 그 모델이 한동안 안 보인다고 해서 한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시 나왔다 아직도 건재하더라 그렇다 네 그렇다 그게 신신으로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타인데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던 제이드 클래식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네네네 제이드 시리즈가 예전에 그 초심자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이 됐었던 게 맞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기타를 처음에 구매할 때 뭐 가성비도 중요하고 가격대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예쁜 거 찾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꽤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류의 핑크 뭐 약간 그린 이런 류의 파스텔톤 기타들이 한도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참 한참 왔었죠 10년도 전에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기타 처음 시작할 때 나는 핑크로 할 거야 화이트로 할 거야 이런 분들 많았단 말이죠 그때 20만원대에서 10만원 20만원 딱 요정도 가격대에서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퀄리티로 그 색깔을 뽑아주는 게 제이드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꽤 준수한 판매량을 올리고 나서 언제 있었냐는 듯 약간 사라져버렸던 기타였는데 되게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되게 반갑네요 제이드 클래식으로 약간 스펙을 정리정돈을 해서 다시 나타났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디자인과 완성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래도 예쁜 기타에 대한 수요는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가격대에서 기타가 이 디자인에 그 뭔가 포커스를 맞췄을 때 뭐 나머지 기본 스펙이나 사운드가 너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어느 정도 준수하기만 뽑아줘도 꽤나 많은 만족감을 줄 수가 있어요 핑크에 대한 열망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왜냐하면 이 기타를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핑크가 좋아서 디자인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리가 같은 가격대 다른 애들보다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게 얼마든지 디자인으로 그거를 뭐 약간 벌충하고도 남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타 소리가 너무 안 좋지 않으면 뭐 괜찮은 뭐 준수한 엔트리크 핑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59,000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세 개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요게 PPOP PPAP 아니고요 PPOP 색상입니다 네 이게 파스텔 핑크 오픈포 어허 뭐 여러분들 뭐 오픈포 피니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픈포 피니쉬는 나무의 결이 보일 정도로 아주 얇게 그 공개된 느낌의 피니쉬가 이제 오픈포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간게 이제 뭐 내추럴 사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뭐 가득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발라놓은게 이제 글로스 피니쉬 요런 식으로 두께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지는데 오픈포는 나무 결이 보이는 피니쉬다 완전 거의 그냥 나무 나무죠 네 나무인데 그냥 핑크가 위에 그냥 있고 결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BOP 요거는 스카이블루 오픈포 아 파란색이구나 그 다음에 PYOP 파스텔 옐로우 오픈포 요렇게 세 가지 색상 색상이 다 뭔가 되게 은은하게 예쁜 그런 다 파스텔 편이죠 네 스카이블루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되게 편안한 그 푸른빛 그리고 아주 야들야들한 옐로우 요런 느낌의 색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01cm 무게는 1.68kg로 굉장히 가볍고요 심지어 앰프 장치도 있어요 앰프 장치도 있는데 가볍고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저렴합니다 두께는 86mm로 아주 컴팩트해서 초심자들이 처음에 잡고 칠 때 그것 또한 거부감과 어 그 부담감이 없는 그런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프레 띠뜰레도 역시 74mm로 굉장히 손맛도 컴팩트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쉐입이 클래식 커더웨이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스몰바디 딥 커더웨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커더웨이는 베네치안 커더웨이 형태랑 좀 비슷하게 툭 떨어지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그 펄로이드 디자인 음 펄로이드가 뭐냐면은 요런 자개인데 자개 모양의 플라스틱을 펄로이드 라고 하죠 자개는 머드 오브 펄 이고 자개 모양의 플라스틱은 펄로이드 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라큰롤 시대 때 그런 펄로이드 약간 좀 저렴한 재질로 해가지고 막 자개 모양을 막 이렇게 하는게 대부분 다 펄로이드였고 거기서 이제 좀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판 마호가니 축구판의 마호가니 전부 다 네 하판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도 역시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머신헤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뭔가 그 핑크랑 여기 옆에 같이 하얗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껌 같기도 하고 아주 귀여워요 캔디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앙증맞은 그런 느낌의 머신헤드 보실 수가 있고요 너트너빈 42mm 지판은 엄청 얇네요 지판은 인디안 로럴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628mm 24.75인치고요 20프렛에 프리앰프는 CE304T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 인디안 로럴 자 이렇게 스펙 쪽 살펴봤고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네 일단 조금 막힌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위에 네 요런 느낌이에요 들을만하네요 음 으 아 으 으 요렇게 아 아주 좋네요 재즈갤드 무덤 으 으 어 기본적으로 소리가 약간 가볍도 좀 날라가는 건 있는데 근데 뭐 초심자하는 분들이 치기에 어 핑크에 집중해서 아 예쁘다 예쁘다면서 치면은 뭐 못 취해서도 편하네요 핑크의 집중에서 치는건 어떻게 치는거죠? 핑크의 집중에서 치는거죠? 핑크의 집중에서 치는건 어떻게 치는거죠? 어 예쁘네 소리는 잘 모르겠고 예쁘다 이런 느낌 자 핑크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핑크 사운드요? 핑크 사운드로 네 핑크 사운드로 볼게요 네 핑크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 이거? 인트로 같은데? 네 인트로 같았어 맞아 그거 아니야 분명? 3도 한 다음에 2도 그 다음에 5도 어 5도 그 다음에 다시 4도 아아 4도는 여기서 하잖아 그 다음에 아 아 뭐 이런식으로 가는구나 자기가 저놓고도 감았어 제가 저놓고도 기억이 안나네요 자 그렇습니다 바꿀 때가 됐다 인트로 아이고 그래 한번 바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앰프 사운드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20만원대로 있으면서 어떤 사운드가 될까 음 요게 조금 받쳐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C304T 이 가격대에 사실 앰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럼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잡고 쳐볼게요 네 μ이들 좀 빼고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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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격의 앰프는 혜자입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8.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보단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전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소리는 거의 포기하고 디자인으로 사는 거였는데 솔직히 그때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이거는 뭐 앰프도 괜찮고 들을만하죠. 사실 앰프 사운드가 아니었으면은 요거 사실 점수가 더 내려갔을 거예요. 10.5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일단 앰프가 있다는 사실에서 조금 가산이 있었는데 심지어 앰프 사운드가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점수가 의외로 잘 나왔다. 사실 저희 이런 것들은 거의 약간 하이에나처럼 어쨌든 깔 끼어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물어 뜯을 게 맞네. 오랜만에 주셨네. 야 이런 걸 또 던졌어 이렇게 했는데 나쁘지 않았네요. 좀 뭔가 되게 기대했다가 마음이 후련하진 않습니다. 찝찝패. 제이들 클래식 괜찮았어요. 이런 하이에나들을 이렇게 어쨌든 잘 진정시키고 이렇게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자기 할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디 클래식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좀 저가 형태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좀 물어뜯길 소지들이 좀 있어요. 다음 시간에 S23 요거는 329,000원인데 요거는 프리앰프가 없습니다. 프리앰프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날소리가 별로 안 좋으면 바로 또 까일 소지가 있죠. 네. 다음 시간에 파크우드의 S23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 특집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적극적이네요. 더 Antrag스럽게, 고정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뵐게요. 오늘의 생각에 뵐게요. 우리의 생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